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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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이치란드에서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에 직접 참가한 사람입니다.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때 방어수 5번을 달고 활동했습니다. 그때 칠레팀과 이탈리아 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세계 8강자 대원에 입선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우리가 거둔 성과를 세계 수많은 축구 에어가들은 지금도 경기적인 사변으로 생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민들은 축구를 몹시 사랑하고 있으며 축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제18차 세계선수권대회가 도이치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를 방영하는 시간이면 고리가 조용하고 모두가 다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k f 약 f 적 먹 감사합니다.